시장의 주인공 시장의 주인공 시장의 주인공 시장의 주인공 1 2 2 2 여러분.. 이 통이 넘어지면 안 된대요. 아니.. 아니요. 자 자 자 여러분! 아니 실직히 말하면 자 자 자 자 자! 우리 예의 바른 아이돌이 됩시다. 너 왜 여기 있어? 잠깐만 저거 저거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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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민규야 민규야 아 진짜 웃겨 아니 이 형은 봄브로 왜 나타나는 거야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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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줬잖아 조금만 하는 걸 원래 오렌지 오렌지가 주는 거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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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근데 지금 내버렸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피리를 들고 왔습니다 연습을 하겠죠 피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리 빠바빠리빠빠빠로 할 수 있지만 피리 가운데 구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물고기 잡는 겁니다 아 진짜 싫어 아 진짜 집중 안 돼 나가도 돼요 고생이 만드세요 너 뭐야 너 뭐야 고생이 만드세요 너 뭐야 너 뭐야 나가 이거 푸는 거 아니야 나 보고 있다 아니 혹시 나 보고 있어? 어 다 보고 있지 왜 캠핑 가는 거 뻥이야 그럼? 아니야 가 캠핑은 가 애들이 캠핑 다 가고 싶나봐 자꾸 캠핑이 어쩌고 저게 알면서 무섭지 않아? 튀어나올까봐 마네킹 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셔 아니 그러니까 묘해 하나 둘 셋 네명 통화한 거지 왜 그래 물어본 거야 빨리해 빨리해 그러면은 아홉 명 난거죠 지금 제일 큰 입자 아홉잖아 하나 시작 하나 어? 움찔했다 움찔했어 두 명이야 저거 움찔했어 움찔했어 야 이거 좋은 그림이 아니야 얘들아 좋은 그림 아닌 거 같아 와 와 와 와 잠만 미안해 진짜 벌레가 있었어 내 손가락에 와 왜 왜 왜 근데 깡통 어디 있어? 깡통 여기 어? 저는 민규가 5시 이전에 제대로 일어나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인기가요 안 보셨어요?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평균적으로 모든 회사 음식점 식당 10시에 엽니까? 동사무소 10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 시간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열고 그 시간을 닫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항상 그 시간에는 잠을 자야 하며 모든 것이 다 끝난 새벽에 연습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새벽에 남보다 뜨거워 남들보다 특별한 것도 좋지만 남들 속에 어우러지는 것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해진 거에만 속박되어 살지 말고 우리 모두 해방 뛰어 히트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새벽에 연습하니까 낮에 하자고 해방하자고 해방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규 씨랑 의견을 종합을 해주세요 맛있니? 맛있지 차라리 바꿔버린다 이렇게 진짜 전화 한 번 해봐 안돼 난 내고를 못 보잖아 이미 나오기 때문에 생각 안 해봤어? 댓글은 쿱스야 그냥 얼굴 보여줘 근데 왜 자꾸 먹는 거야? 응? 니께는 게 확실히 있지 같이 돈 내는 건데 그건 니꺼 같이 돈 내는 건데 니께 내꺼였어 같이 돈 내는 거잖아 내가 사는 회사 사주는지 어떻게 알아? 회사 사주겠지 내가 편의적으로 사온 거거든 마진말하지마 진짜거든? 라면 다 있는 거 맞거든 규정은 아니거든 내가 사온 거거든 나 한 거 아니야? 응? 아 내놔 내꺼라고 진짜 형이 돼가지고 진짜 야 형이 좀 먹을 수도 있지? 조금 먹을 순 있어 다 먹으면 계속 황하지 조금밖에 없었어 조금밖에 없었어 어쩌라고 응? 너 여덟살이야? 뭐라고 초등학생이냐고 여덟살이야? 응 여덟살이다 응 여덟살이다 응 쿵쿵 처리 다 먹었어 아 의자한테 두고 와가지고 진짜 으응 엘스쿱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어 리더가 끝내자 어 벌써 끝내? 아 너가 좋은 아이디어 좀 구워봐 여기서 결과 나올 거 같아 어 그냥 오진일 때 뭐 해야 될까 나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멤버들의 이런 화기 에이드가 너무 좋다 잠깐만 쿱스 형 얘기 듣자 그래 아 집 쪽에 애이드 너 왜 그러지 너 뭐야 집 쪽에 말한다고 집 쪽에 말한다고 남의 말을 주지에 말하지 말고 어 에스쿱스 씨 네 다이어트는 잘하고 계세요? 아 나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살이 그만 빼라고 자산 23억 김민규 씨 아닌가요? 걸음걸해서 허생한 느껴지는 거지 왜 그러는 건데 미안 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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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 저 때 진짜 진짜 살이 많이 빠졌어 진짜 저 때 12kg 빠졌지 아 야 그 정도 아니야 12kg 민규 씨가 왜 나서서 이러시죠? 아닌 거 같아 민규야 왜 불만 있어? 뭐 뭐 왜 불만 있어? 나 저 때 12kg 빠졌고 지금 지금 제일 많이 쪘지 한 20kg 쪘지 야 나 표정이 좀 아 오랜만이야 아 진짜 어리다 어려워 와 나 저 때 진짜 저거 안 들어가서 200번 한 건데 200번 진짜요? 1위 보면서 한 번 들어간 거야 한 번 더 온 거 저렇게 좋아하네 아 저는 콕수 씨 저는 콕수 씨 어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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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댕 어 승행설 승행설 콕수 씨 하나 더 콕수 씨 셀카 한 번만 찍어주세요 셀카요? 아 아 그렇게 태어났죠 뭐 셀카스 일 안 해? 일 안 하냐고 일 안 하던가 해도 뭔 상관이야 니가 왜 뭐 와 얘들아 쿠션 한다 형 무서워? 아 어 릴빗? 어 릴빗이야 어 릴레빗이야 와 되게 진짜 별로다 아 야 니네 다 죽었어 진짜 좋아 좋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야 아 와 진짜 겁쟁이구나 야 할 수 있어 아유 씨 할 수 있어 아유 씨 어 민규 민규 가는 거야? 야 민규? 어 민규 포즈? 쟤 왜 저래? 민규 씨는 멋있게 뛸 것 같아요 그냥 할 것 같은데 오늘 뭐 민규 씨는 어제부터 계속 잠을 못 잤어요 지금 잠을 못 잤죠 옆에서 환영해주는 거 이렇게 아 너무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아 기분 나쁘신다고요? 이거 듣고 기분 어떻게 좋아요? 난 좋은데요 왜? 저는 어때? 저는 좋다 저는 좋다 바로 끝내지 말고 1분 동안 해서 성공한 건가 했을 때 딱 누르고 준비 하나요 준비 시작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키가 큽니다 재미를 포기했네 오늘 끝났습니다 아 나는 좀 의심되는 게 나도 의심돼 솔직히 의심 들었어 제이시라 솔직히 들었죠 못 들었어 오늘 대화의 그 앞에 전은을 다 뺐다고 갑자기 안 뺐다고 아니 근데 진짜 못 들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야 앉아 아 그렇긴 하죠 솔직하게 말해 내가 뭐 내가 어떻게 솔직하게 말해줄까 내가 내가 만약에 내가 뭐 들었으면 내가 여기 순호 여기서 건너갔다고 시각으로 아니 그냥 뭐 아니 호시 형 약간 절대로 이렇게 말하는 너 같으면 그냥 뭐 하겠냐 아니 아니 지금 상황에서 너 지금 기만큼 이런 거 있는데 아 미안해 얘들아 내가 내가 진짜 재미를 한번 포기할게 미안하다 민규야 너 목숨 걸고 게임해라 거기서 MC로 진행해줘 아 알겠어 야 근데 너희 둘 목숨 걸고 게임해 지금 그날까지 불행 속에 잠들길 기원합니다 자기는 잠을 못 자는 거지 근데 제가 수면 지르는 것도 잘하나 우와 너구나 나 아니야 진짜 근데 범일이 이렇게 자면 끝이야? 아 아 진짜 아니 왜 굳이 숨을 아 아 왜 야 내려가도 되는 거야? 너 결정적인 때 실수할 거 같단 말이야 아 테이킷 이지 테이킷 이지 테이킷 이지 올라와 아 올라와 왜 해볼까 왜 왜 복근에 힘 줘 아우 이 느낌이야 먹자 이거는 아 야 당근 잡지마 당근 잡지마 당근 잡지마 잡고 들어가야 돼? 어 잡고 들어가야 돼 늦었어 뛰어야 돼 당근 들고 오면 안 돼? 당근 들고 오면 안 돼? 안대 당근 아 욕심부리지마 그럴 여유가 없어 지금 필요할 때잖아 언젠가 아 귀여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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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두드리지마 김명웅 형만 해 형만 해 바로... 발로 못 잡아? 이거 내 잘못이야? 아 잡아줘 점프해봐 점프 팬키색 형 두 단계 못 가 당근이 없어서 당근이 없어서 못 가 아홉 개 모아야... 저거 잡아 네네 너 게임 진짜 못하는 거야 최악이다 진짜 진짜 최악이다 아니 주위를 쳐 봐 최악이다 너 진짜 진짜 여기서 실패하면 너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아아 아아 와 죽었어 배국에 죽었어 심지어 진짜 나 핑크색이야? 어 빨리 와 형아 핑크색이야 내가 핑크색이야? 어 나 나 안 돼아 망했어 내가 핑크색인 줄 알았잖아 야 야 저 발끝 옆에 발끝 옆에 밟아서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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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만 하자 올리라 아아 게임에 가는 형이도 없는 친구구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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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아요 날 잡으라고 잡았어 내가 너와 내 등 잡고 내가 얼음을 잡을게 오케이 그거야 예스 오케이 코피형 얼음 잡아 잘했어 그거야 그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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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아아아아 내가 얼음을 잡을게 와 와 대박이야 와 야 대박이야 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야 야 와 아 아 아 이 얼음을 잡는게 리얼 코피형 같았어 엄청 복권했어 와 쿱스 형이다 팀을 생각하는 그런 너는 말이 두서가 많아 오케이 오케이 너는 두서가 많아 아 얘야! 재밌어! 인기야! 내려와! 항상 나대줘서 고마워! 저 리듬 타고 계신 분! 아까부터 계속 타시던데? 쿵쿵쿵!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김치찌개 같은? 돼지고기 김치찌개로... 두부와 대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넣고 한소끔 끓여 마무리합니다! 완전 춤꾼이다! 찌개를 나눠 드릴 때도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세븐 앤! 아 나눠준 거예요? 포 앤, 세븐 앤... 포 앤, 세븐 앤... 볼 때도 제가 이제 팝핀으로? 이렇게 울었어요 아 저희가 일단... 때려 맞췄네 에스쿱 스타트! 어? 아bo 온 앤! 아 두 앤 퐈